제가 오늘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임을 먼저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할임은 오늘 이제 어제 시간에서 6개 닭고기죠. 닭고기 뭐 또 오리고기 돼지고기 간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오늘 시세를 예고를 했는데 할임은 44.5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매수한 시점은 요 시점입니다. 3월 24일인데요. 3월 24일 이때 이제 네모를 한번 쳐보면 이때가 3월 24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할임이 올라갈 때 이때 사실은 이때도 이제 사료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입니다.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또 사료하고 곡물을 이어서 닭고기가 그때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달 석 달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사료나 곡물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예상을 예상하기보다 더 훨씬 더 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천연가스 종목들 계속 러시아 종목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러시아 종목들만 뭐 뺑뺑이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종목 매수를 해볼게요. 자 신규 종목 매수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그냥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4%를 올랐네요. 4,355원. 4,355원이네. 그렇죠? 4,355원. 5%라는 종목입니다. 이 5%라는 종목은 스펙 합병된 종목이고요. 자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스펙 합병된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광센서 및 광개척기기 생산 공급업체로 매출은 한 130억억 그리고 영업이 이건 작년에 한 16억억 정도 나오는 중소형 회사입니다. 이 이제 광섬유센서를 파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1995년에 카이스트 광학 실험실에서 창업을 했다고 해요. 창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소를 차리고 있다가 이번에 코스닥 상장을 스펙으로 상장을 합병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때 스펙이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차트 모습이죠. 자 여기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에서 합병이 이제 될 거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3,800원 찾습니다. 3,800원. 이 3,800원에서 이제 뚜드려 맞고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되었다가 그죠? 다시 이 3,800원. 이 하나, 3,800원. 여기가 이제 두 번. 그리고 다시 3,800원. 그죠? 계속 3,800원을 이제 뚜드려 맞고 내려가고 뚜드려 맞고 내려가고.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이 3,800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원, 4,000원 지지를 받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5%는 이제 광개척기기인데 이게 좀 이제 사실은 뭐 거기에 좀 업종에 못 남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내용 잠깐 보시면 자 5%로 이제 세계에 알려진 여기 보시면 이제 광섬유센서 분야에서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광개척 전문기업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광섬유가 자이로스코프라는 이 광섬유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로호, 누리호 발사할 때 이 자이로스코프가 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또 발사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인공위성, 우주항공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이 광섬유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모습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우주선 그죠 잠수정 자율차 이 기술 없이 무용지물 신문 헤드라인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죠 뭐 어떻게 엄청난 홍보 신문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우주선, 잠수정 자율차 특히 자율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보적인 5%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또 잠수정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광센서 만드는 장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광섬유 센서 장치입니다. 그 다음 PLC 기반 광소자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이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항공역이 있죠. 관제탑, 관제탑에도 광섬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인공위성, 방위산업 그리고 데이터통신, 통신 쪽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교량산업, 터널 화재 그죠? 그러니까 사회인프라, 잠수함, 온갖 드론까지 온갖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이 부품이 바로 광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잠깐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보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적용산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항공우주, 안전, 안전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그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통신, 양자암호, 네트워크 5G, 교통 쪽에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시스템, 물류 쪽에도 있고 로봇 자동화 기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뭐 로봇도 되고 항공도 되고 뭐 세력들이 엮기만 하면은 충분히 말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히 신선한 종목이라서 저도 좀 유심히 봤는데 이 종목을 이제 보면 최근에 좀 지수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제 테슬라가 많이 얻어맞아지면서 좀 이제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새로운 종목을 많이 찾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미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하거나 이미 개화가 끝나서 성장 중인 쪽 산업보다는 미래산업 쪽과 관련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뭐 지수 사실 무관한 종목이라고 보면서도 미래 성장성도 함께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5%는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료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어떤 섹터로 다시 한번 자금이 돌까를 이제 유심히 봤는데 뭐 오늘 이제 천년가스 쪽으로 좀 돌고 있고 그리고 뭐 좀 많이 좀 도는 건 없습니다. 사실 많이 도는 건 없고 어쨌든 조만간에 아마 새로운 어떤 정부 정책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 좀 들어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신정부가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충분한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펙 합병이 됐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서 이제 천산백이고 그리고 악성 개인들 매몰이 없다. 그게 좀 장점이죠. 사람들이 이 종목을 잘 모르니까 사지도 안 하고 그렇죠. 악성 매몰 없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가총액 천억 천산백이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4,850원 잡아드리고요. 자, 2차는 6,600원 손절은 3,500원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